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I don't know why, 왜 뭐뭐인지 모르겠어 라는 패턴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I don't know, 거기다가 why만 붙이는 건데요 why는 왜 라는 어떤 이유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I don't know why,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정말 모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진짜 이해가 안 갈 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 쟤는 왜 저런 짓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럴 때도 우리가 I don't know why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을 때 I don't know why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뒤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뭔가를 해놓고 이게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모르겠다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영어로 I don't know why, I did i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do 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과거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do가 아니고 과거형 did를 활용했습니다 이 did를 말씀하실 때는요 did라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보다는 d에다가 이 ㄷ 이렇게 해서 한 글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did, did, did와 did 이거 느낌 다르죠? 그래서 d를 굉장히 글자 크게 해놓고요 이 받침 ㄷ만 살짝 해준다는 느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I did it I don't know why I did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why I did it 그래서 뭔가 최근에 한 일 중에 뭔가 후회되는 일 생각한 다음에 딱 떠오르시면 연기 딱 해주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I did it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죠 계속 가볼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뭔가 후회하는 느낌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후회한 겁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 미치겠다 이럴 때 I don't know why I said that 네 어떤 말을 하다라고 할 때는요 say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say의 과거형이 said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ㄷ만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said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I said that 이러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말들이 후회될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I don't know why I said that 그래서 혼자 자책하기도 하고요 혹은 뭔가 사과할 때 제가요 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저도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후회스러운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네 왔는데 뭐 나 불러서 하는데 내가 할 일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럴 때 영어로 I don't know why I'm here 저는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I'm here 이게 저기 저 왔습니다라는 느낌인데요 뭐 불러놓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I don't know why I'm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가면 I don't know why I'm here I don't know why I'm here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패턴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이거 하나랑 I'm here 이 두 가지 음의 단위가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I'm here 네 계속 바로 나올 때 하루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모르겠네 누가 봐도 정말 예쁘고 참하고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어우 없는지 왜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 눈 다 삐었나 봐 막 이런 느낌으로 활용된다면 I don't know why you don't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have a boyfriend have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don't 그런 부정의 느낌이죠 없다입니다 you don't have a boyfriend 너는 남자친구가 없다 그래서 이해를 안 된다는 표정으로 I don't know why you don't have a boyfriend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칭찬할 때 너무 예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남자친구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예쁘신데 I don't know why you don't have a boy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보이프렌드가 아니고 걸프렌드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되겠죠 자 계속 가면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 뭔가 도전하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해가 안 되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이기도 하는데요 뭐 영어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I'm so nervous 여기서 so 하면 강조한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했어 I'm so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나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영어로 말할 때 항상 여러분이 뭐 I'm so nervous 나 정말 긴장되라는 느낌이 들 건데요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 긴장감이 점점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I'm not nervous 나 긴장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까지 쭉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팁을 드리겠는데요 I don't know why I'm here 이거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있지 이런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할 게 없어 나 여기서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친구가 불러서 도와달라고 갔는데 진짜 나를 그냥 방치해두고 자기가 막 일 계속하고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핸드폰 잡고 혼자서 막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I don't know why I'm here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 뭐 하는 건데 왜 불렀어 뭐 이런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감정이입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1번부터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헷갈리시거나 잘 안 된다면 또 복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did it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I said that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보겠는데요 동료가 실수라고 괴로워할 때 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해줘야겠죠 일단 동료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did it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위로를 해주세요 에이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러면 동료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아마도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영어로 볼게요 자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거 정말 짧지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외워주세요 never mind never mind 이 mind가 뭔가 생각하고 뭔가 신경 쓴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never mind 여러분의 물건에 물을 살짝 쏟았는데 툭툭 털면서 아주 관대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never mind never mind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nyone can make mistakes anyone 어떤 사람 또 라는 느낌이죠 can make 만들 수 있다 mistakes 실수를 그래서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지 라고 하면 anyone can make mistak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anyone can make mistakes 그러면 어떤 누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이죠 누가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면 저희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알아야 됩니다 thank you for 하면 뭐뭐 해서 고마워요 라는 느낌이고요 saying that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saying that 이것도 약간 패턴 나올 거예요 thank you for saying that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후회도 해보고요 어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위로도 건네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해 보고 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거죠 정말 열렬히 사랑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얘가 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애였어? 진짜 나쁜 애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왜 그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편이죠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그거는 현지형이니까 늘 사랑한다는 느낌이고요 사랑했다 라고 하면 love가 아니고 loved I loved him 네 이러면 좀 슬퍼지는 표현이죠 사랑해가 아니고요 나는 그를 사랑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랑했다라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오늘 배운 패턴 넣으면 내가 왜 그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슬픈 표현인데요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I don't know why를 덧붙여서 여러분이 최근에 후회했던 일들 혹은 내가 아는 표현을 덧붙여서 꼭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도 괜찮아 보이는 표현들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을 거란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